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전날 오후 8시 50분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 일부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인양 물체는 추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분석할 예정이라며 군은 추가 잔해물 탐색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양한 잔해는 3단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단부로 추정되며 직경 2.5m 길이 15m에 달합니다. 원통형 잔해 표면에서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마크가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일성 발사장에서 군사정 차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천리마 1형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사체는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200km 해역에 추락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체 인양을 위해 추락 당일부터 해당 해역에서 수색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통영함과 광양함, 청해진함 등을 투입해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인양에 성공한 북한 발사체는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로 옮겨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